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첫 시도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지켜 안 뛰어요 그러면 렛츠고 선수 한 번 매겨볼 테니까 일치성 형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고 너 얼굴 겁먹었는데 얘 얼굴이 겁먹었잖아요 원래 표정이 그런거야 너 얼굴이 겁먹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신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Ну kommt 뭐야 정서 안 죽고 싶어 짜증 나 정서 안 죽고 싶어 짜증 나 iro 쭈 오늘 은혁이가 왔는데 또 약간 천재끼가 있는 친구죠 약간 지금 싱크로는 훨씬 빨리 먼저 뛰었기 때문에 5점입니다. 근데 기술 점수는요? 기술 점수는요? 기술 점수는요. 6.5점입니다. 네. 퀘스트 완벽했어요. 한 바퀴가. 방호동, 지영이. 저 끝에서 해요? 어? 끝에서 해요? 어, 나는. 한 번 해볼게요. 네, 한 번 해볼게요. 바로 해. 위에. 하나. 하나, 둘, 셋. 오, 오.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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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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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이, 5, 7점 더 좋았어요. 잘 기다시피. 오, 오. 10점만쯤에 1, 7성은 8.5점. 호동 씨 길뜨린 7점 5점. 자 그럼 2조는 현중 팀입니다. 현중 팀. 오미도 형. 여기 비슷하게 팀이야. 파이팅 파이팅. 오미도 해서 A. 기훈아 봐봐라. 기훈아. 현중이 목뼈 물고 오미도 갔다. 2, 3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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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엄청 점프를 안 했는데. 네. 선생님 저 흐뭇한 표정 좀 보시려니까요. 네. 싱크로나 호동 씨가 조금 빨리 뛰면서 약간 앞으로 나갈게요. 그렇기 때문에 싱크로 점수 7.5. 기술 점수는 8입니다. 와. 우리 커플이 1등이네요. 7.5, 8.5니까. 네. 자 이번에는 병만 커플. 병만 커플은 커플이 아니죠. 세 명. 세 명이 뛰겠답니다. 그럼 여기서요? 네. 헤드 헤드. 버리드 헤드 다운. 오. 오. 아 병만이. 병만아. 헤드 다운 한다고. 오. 오빠 다음 커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사원이가 다 사원이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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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. 와. 하나 둘 셋. rada 발전ко ab suf. 고맙습니다.